지금 화장실 고조 녹물 나오거든요 아이고 어떡하죠 이게 아직 분양이 안 된 세대가 좀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네 녹물이요? 네 우리가 말을 하면 이게 공론화 될 거고 그게 공론화 되면 뭐예요? 아파트 가격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거야 이거 제가 팔아볼게요 제가 선생님 기다리다가는 피부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서요 누가 댁의 아들이 했답니까? 근데 왜 자꾸 우리 애한테 물으시는 건데요 그러면 아니 합의하면 얼마나 많아요 너도 합의하려고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날래? 나 계약금 넣기로 했어 아 정말로 이거 저 진짜 몰라요 아 그러면은 같이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지 그럼요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하시죠 제 돈 주고 와요 제 돈 주고 와야 되겠어요 이 가격에 이 아파트 살 수 있으면 그 정도 수거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덕분에 애들이라고도 겟바닥에 나 한 게 생겼잖아 너무 고마워 엄마 있잖아 돈 때문에 합의한 거 아니야 엄마는 정말 아빠가 그런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한 거야 rito1 노을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